뭐야 준호 멋지러워 예! 그게 뭐야 이거 내려와 위험해 내려오세요 엄마 왜 쫓아와요 준호 그림자다 그림자 준호 그림자 엄마도 그림자 엄마도 그림자 준호도 그림자네 그러네? 준호도 그림자네? 엄마도 그림자고? 준호야 쫓기 안 더워? 응? 응? 네 쫓기 더울 것 같은데 이따가 어린이집 가서 벗어 응 여기 지퍼가 없어 응? 지퍼가 없어 지퍼가 없다고? 응 단추야 단추 엄마 응 이게 무슨 꽃이지? 빨간 꽃이다 빨간 꽃이야? 그냥 마스크 좀 올려 가볼까? 꽃 보러 가볼까? 응 위험해 발 놓지마 가 앞으로 이거 뭐야 뭐 하는 거야 응? 사과 쌩쌩 달린다 사과 쌩쌩 달린다 떨어진 거 왜 이렇게 많지? 응 전 fahren 위험해서 안 돼 위험해 저는 누구랑 놀 거야 오늘 어린이집 가서? 응? 친구들하고 놀 거야 형아 누나들하고 놀 거야 응? 친구들하고 놀 거야 친구들하고 놀 거야 친구들하고 놀다 유분현 누나랑 언니 아 손준호 형아하고 유분현 누나랑 놀 거야 친구들하고 안 놀고? 저는 형아 누나들이 좋아? 아니에요 그렇게 그럼. 다 좋아? 준우야, 여기 찻길이야. 여기 찻길이야, 찻길. 앞으로 가야지. 여기 찻길이야, 준우야.